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GTA 온라인의 게임 로딩 시간은 정말 너무 느립니다. 이달 초에 GTA 온라인 플레이어 토스트는 게임 로딩 시간을 70%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방법을 락스타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락스타가 이 방법을 직접 살펴보고 이에 동의했으며 곧 공식 업데이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PC 게이머의 보고서에 따르면 락스타는 토스트가 찾아낸 것을 확인하고 조사한 후 실제로 GTA 온라인의 PC 버전의 로드 시간에 관련해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을 찾아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향후 타이틀 업데이트에서 구현될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게임의 PC 버전에만 해당되며 출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락스타는 토스트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틀 전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락스타가 확인하고 수정한 사항은 이미 업데이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한 모드 사용자 토스트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다고 전했습니다. GTA 5 타이틀 업데이트 1.53이 출시되었으며 PC에서는 PC 로딩 시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락스타는 업데이트를 전하면서 오늘 타이틀 업데이트의 한 부분에 기여한 토스트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지 몇 번 감사한거야? 토스트가 받은 것은 오직 감사만은 아닙니다. 락스타는 게임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현상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스트의 작업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었지만 락스타는 어쨌든 예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부를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합시다. GTA 5의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PC 버전에서 로딩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기여한 모드 사용자가 감사의 의미로 약 11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이머가 종종 이렇게 게임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득까지 얻었다는 소식은 참 기쁘네요. 다음 루머가 맞았네요. 둠이터널의 다음 확장팩이자 마지막 확장팩인 The Ancient God Part 2가 내일 출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개발사 아이디 소프트웨어가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는 신을 거부하고 고대 악마를 깨웠다. 너의 지옥에 대한 전쟁은 여기서 끝난다. 고대의 신들 Part 2. 내일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지난 가을 첫번째 장인 The Ancient God Part 1 이후에 등장하는 이 확장팩은 메인 게임에서 볼 수 있는 SF 분위기보단 전형적인 판타지 스타일에서 더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환경이 스카이림 분위기입니다. 엔드게임 스타일로 포털에서 몬스터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둠가이는 어느 부분에선 용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주 초에 짧은 영상으로 예고를 위한 예고를 발표해서 둠 팬들을 약올렸는데요. 그때 이미 이번주에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루머가 맞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저는 컨트롤러로 하는 게임 플레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사실 둠은 좀 플레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 두 캠페인에는 메인 게임 직후부터 시작되는 스토리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새로 출시되는 게임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둠 새로운 디엣이 플레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달 초 소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돕자는 의미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어들에게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는 플레이 앳 홈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주부터 소니는 여러 게임들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우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아래 PS4 게임들을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위트니스 압주 서브노티카 엔터 더 건전 레즈 인피닛 그리고 소니는 4개의 VR 게임도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아스트로봇 레스큐 미션 모스 썸퍼 페이퍼비스트 4월 22일까지 위에 9개 게임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호라이즌 제로다운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인 게임 위에 프로즌 와일드 확장팩이 포함됩니다. PS 플러스에 포함된 무료 게임과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게임을 영원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플레이 앳 홈은 간단한 논리로 뒷받침됩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르는 건 역시 지갑의 잔고가 두둑할 때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무료 게임으로 집에서 머무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머들을 돕자는 겁니다. 작년에 소니는 언차티드 네이선 드레이크 컬렉션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게임은 천만 번 다운로드 된 인기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달 초 소니는 실제로 꽤 괜찮은 2016년작 라체댄 크랭크 리메이크를 무료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라체댄 크랭크는 3월 31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최신 버전의 플레이 앳 홈은 6월까지 실행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아누리브스는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큰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키아누리브스가 사이버펑크 상품을 구입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키아누가 사이버펑크 제품을 구입해서 CDPR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CDPR이 힘든 상태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한 키아누리브스가 어느 계산대 앞에서 무엇을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게임에서 자신의 캐릭터인 조니 실버핸드의 공식 피규어를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키아누리브스는 자신의 상품을 구입해야만 했을까요? 정말 CDPR의 사정이 나빠져서 자신의 피규어도 없는 걸까요? 결국 이것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CDPR은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사진으로 인해 버그가 가득한 게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만 아무튼 연예인이 자신의 피규어를 구입하는 것을 보는 일은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이상한데? 그나저나 사이버펑크는 좀 괜찮아졌나요?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더 재미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